자 좋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제1회 칸트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죠. 누구죠? 누구라고요? 윤태아! 맞습니다. 미스트로2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우리 윤태아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윤태아 씨 위해서 힘찬 한 번 좀 보내볼까요? 오늘 마지막 대미에 장식한 윤태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첫 곡으로 많은 사랑해주시는 기러기 아빠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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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란 기다리네 밤이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아 아 아 아 네 왜 여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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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축하 나를 건받힌 바람 집안에 널 길어소리 한 하루 방창에 나이마다 한창만한 눈물을 밝으래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그리기를 기록이 기록이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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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텔 그림화 트로트계의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피처 윤태아입니다 오늘 칸트의 마을 이런 예쁜 정원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한 20분 동안 최대한 노래 많이 해드리려고 제 노래방 기계 가져왔어요 가수가 리얼마스터 가져오는 가수 보셨나요? 윤태아TV 제 윤태아TV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 노래 신청곡 불러드리기 전에 제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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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는 하고 가야되잖아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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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전 대구 우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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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같이 불러주세요 음악 큐 잘 먹으면 좋겠어요 찰리라니라 내생 철차리라니라 처음 배전되고 부산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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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찾아야 하는지 서울에도 해고 양평을 흐리면서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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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은 서명만 내 내가 찾아야 하는 이 사람 돌아올던 꿈이 없었는데 그대는 믿었어요 짓고 조금이라도 여름라도 다른지는 겨울으로 사랑하고 맘에만 변치고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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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건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워줄게 할 거예요 아깝다 최악의 세월 이게 모두가 그리고 희망의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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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주 광주 원고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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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주 광주 원고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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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찾아야 하는지 서울 전주 광주 영역을 그리웠어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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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만나네 내가 찾아야 하는 이 사람 돌아온다 믿었던 게 그대는 믿었어요 짓고 처음으로 소음이 가도 여름나도 여름나도 달인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맘 하나 변치 않아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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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다시는 시듯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채 한 세월 이제는 다르고 그대에 그만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대에 그만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뻑붙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는 커피 맛도 좋고 여러분들의 호응도 좋고 너무 낭만적인 저녁입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노래로 여기 칸트의 마을 초대해 주신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인 것 같은데 맞나요?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백설이 선생님 거 맞나요? 봄날은 간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잠시만요 자 음악 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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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미로운 눈물이 심었고 살짝 너무나는 성원감이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꽃이 그리와 함께 웃고 꽃이 지면 꽃이 지면ri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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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올 때 안개고 가슴이 함께 믿고 돌아올 때 살아 평생 당신께 못한 걸 못해주고 당신 좋아 정한 말로 배웠던 것 해이 편네 당신 손수 배탈 낫자 웃기지 않고 인사 나눠주고 옥수수와 곁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음악은 너 구름은 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한 해 한 걸 동작 소원 좀 그 멀고 멀고 거리나 하늘의 땅에 거짓말 알게 하네 당신 단춘하게 되고 내가 웃는 바람 떄려 다시 만나지는 길을 알게 하네 내 마음은 너 내 마음을 닿아있는 시국의 마음 땅에 있는 사랑 하늘의 땅에 하늘의 땅에 하늘의 땅에 하늘의utter 하늘의 Foods 윤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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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정이 복받치는데 들어주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셨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윤태아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 노래 이제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들리 신나게 함께 즐겨주세요. 제가 원래 행사 가면 엄청 신나는 사람인데 오늘 좀 낭만적으로 해봤어요. 색다르게 낭만적으로 해봤는데 오늘 신나게 한 번 마지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다들 아시는 노래니까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복하드! 종말 좀 만들어봐주세요. 알라멘! 같이 만들어봐주세요. 우리는, 우리는, 당신은, 당신은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게 아무도 믿어줄게요 아마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 왜 이렇게 뚫려 내가 천연할 때 부저우고 싶은 대로 대게 온 영원히 오면 고백하지 말고 비롯게 되지 말고 여기라 세지 못해요 여쭤는 도청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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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원히 지지아 도청니라 도청니라 좋은 가시 아 저와 나 아프세 가슴을 못돌린 여름만에 흘러내린 여름만에 흘러내린 정해진 운명이야 갈등어리 눈이 image ricci Cherie Carie Carie 이라고 연일만에 흘러내린 demands Show 아리아니 서로 다같이 불러주면 révolution 아리아리랑 다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리아리아리나 아리아리아리나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아리아리슬슬슬슬슬슬 아리나 꽃이 속에 나 고개를 넘어간다 보라색으로 내 여사의 모음이 몰려 그 깨끗이 같은 거울에 한 번 더 불러내세 그 녀석에 서쪽 때 원할 때 보았은 풍선어 이 녀석에 놀아보세 놀아보세 긁혀 웃게 한참 순에 불편해 시골아보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 같은 대화 희행을 넘어갈vial 아리아리나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아리아리 쓰리리 쓰리러 아리아리 쓰리리 쓰리러 오ợдж래 아리아리 쓰리러 싸가다 아리아리 애탄하지 오버컵뿔 아름다운 노릇쓰기란 노릇이 떠올라 아리아리에선 아직 아리아리에선 스스리스리에선 스스리스리에선 딸리고 떠나면 심도 못하고 푸던 왈로 내 사랑 아리스리 아리아리라 아리아리라 스스리스리에선 스스리스리에선 아리아리라 스스리스리에선 아리아리라 아리라 링락국일 생각 보게든 오버컵뿔 사만 reiter 아리라 감사합니다 내복하세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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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괜찮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아니요요 감사합니다 열기로 뜨거워졌으니까 많은 사랑 주셨던 김경진 선생님의 노래지만 사랑님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래 들으시는 분들 오늘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눈빛 솔바토라 사랑님을 보았으니깐 새벽 안개 있을대로 앞날이 내 자유로나 3월 하루를 다닌 바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하하 ... 하하 ... 하하하 ... 한턱 가까운 내 이디여 전문의 몸을 시원하며 시원시원시원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맘불같은 여행이 내 심정 사랑을 아시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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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름이 돌려 뒤노라 사랑님을 도왔습니다 새벽한 게 있을대로 앞다리 맺혔나 한 올 한 해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이 존대 하타까운 내 기억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눈물같은 흰의 심정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대한민국의 자랑 국민의 딸 윤태아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해가 저물어가고 제 1회 칸트 음악회가 마지막을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